자, 갱년기 증후군의 원인을 해결할 첫 번째 운동은요. 바로 옆구리 운동입니다. 준비물이 좀 필요한데요. 저는 2kg짜리 아령을 가져와 봤습니다. 그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? 자, 우선 발은 어깨너비로 벌려주시고요. 그리고 오른손은 머리에 대고 왼손은 덤벨을 지그시 잡습니다. 그 상태에서 옆구리가 자극이 느껴질 정도로 몸을 천천히 기울여주시고요. 다시 천천히 원상태로 돌아와주시면 바로 1회 동작의 완성입니다. 반대쪽도 해볼게요. 마찬가지로 어깨 넓이로 발을 서주시고요. 그리고 왼손은 머리, 오른손은 덤벨. 방금 전 동작과 똑같이 옆구리가 자극이 느껴질 정도로 몸을 천천히 기울여주셨다가요. 다시 돌아와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운동입니다. 쉽죠? 자, 각각 30초씩 1분간 운동 시작해보겠습니다. 오른손 머리에 덤벨 지그시 옆구리가 늘어나는 걸 느껴주면서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옵니다. 다시 한 번 자, 반대쪽도 한 번 해보실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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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 앞서는